저는요. 복당하고 오늘 처음 당사 와 봤습니다. 제가 당대표할 때 이 당사를 사기 위해서 접촉을 했는데 그 당시에 사서면 아마 수십억이 그때는 쌌습니다. 쌌는데 그 당시 매입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당내 반대가 워낙 심해가지고 빚도 많은데 당사 사서 뭐하냐. 그래서 못 샀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게 수십억이 쌌어요. 지금 이 건물이. 그래서 그때 살 걸 참 잘못했다.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하여튼 새로운 당사에서 이준석 당대표님 모시고 우리 당이 내년에는 꼭 잘 됐으면 정말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